사진은 월계공원이고요. 서울 국회 일보험 사 강북의 코스 중의 하나입니다. 자, 2023년 11월 10일 2572일 일면보 1662일 데일리프 2,251일 월계공원 산책길 서울 걷기길 공원 4번이고요. 며칠 전에 다녀온 코스인데요. 코스는 어렵지 않은데 찾기가 어렵습니다. 길은 걷기 좋은 이런 산길입니다. 그런데 앱을 따라다니기가 실제로 표시하고 조금 차이가 있어서 1.8키로를 걸었습니다. 예, 2023년 11월 10일입니다.